야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좋은 소식 있다가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표정보이고 있죠 늘상 그랬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죠? 어쨌든 오르긴 올랐으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9월 31일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애플이 거의 바닥을... 여기 아래가 애플이거든요 거의 바닥치는 때가 언제라고요? 나스닥 100도 거의 바닥치는 때다 그러니까 바로 올랐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그래 왔어요 오르면 어느 순간 내려가고 내려가면 어느 순간 올라가는데 이거를 너무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쯤 됐는데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주식은 그냥 심리적 현상일 뿐이에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 나스닥 100 차트 보시면 근데 지금 그래도 급한불은 껐어요 그 반등을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점 보시면 이전 저점이죠 그리고 과거에 중요 저점이에요 여기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올라갔던 이 저점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지켜주고 반등을 시켰으니까 어쨌든 좋다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많이 못 올라갈지라도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반등 구간에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하시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던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Q 같은 경우는 역전됐죠? 단 3일 만에만 해도 여기 있던 게 한방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18달러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여기쯤인데 여기쯤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8까지 보시고 그랬더니 18.86 찍고 바로 가네요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맞춥니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때가 돼간다 그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지금 다시 이렇게 상단에 S밴드 핑크색 라인 건들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냥 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차트를 중요시하는 이유고요 차트에 답이 있다가 아니에요 일기를 열심히 쓰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일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쓰는 일기에는 답이 없고 대신 그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뭐가 생길까요? 노하우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내가 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서 조금 더 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차트를 늘상 보는 이유가 다른 뉴스들 들으면 지금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떨어질 뉴스밖에 안 나온다 근데 올라가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상에는 분명히 어떤 요소들이 발생했습니까?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발생했거든요 여기 하단 가서 아래꼴을 길게 달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안내드렸던 SV 시그널 A급 시그널이 여기 나왔죠 사실은 여기 나오고 그리고 여기 S 시그널이 빨간 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탁 튀어 오르면서 여기서 바로 그냥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건로선 뚫고 올라왔죠 그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는 그 신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진짜 제대로 하시려면 딴 거 배우시지 말고 저는 차트를 배우셔야 하라고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SQ도 지금 이렇게 확 내려왔는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요새 좀 있죠 그럼 이 SQ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90분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1봉은 아직 하락 구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락이라는 건 SQ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거고 그래도 여기서 반등이 안 일어날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TQ가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가면 다시 하락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저는 비율대로 하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떨어졌다고 전부 손절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또 다시 사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손절 이런 마이너스만 나는 거예요 이건 스윙의 기본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0분 검 노선 깨고 내려왔죠? 이때 자동 매도를 겁니다 자동 매도를 그래도 이 중앙선 깨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실제 보유 분량의 한 50%만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다 입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더 내려왔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줄여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이 근처인가? 54 이때 또 20% 마이너스 줄였고요 그리고 여기 바닥 근처 갔을 때 마이너스 10 줄여서 지금은 마이너스 10%만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0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냥 전체 물량에 제가 계산한 물량은 10%만 인버스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플러스로 이런 건 안 돼요 왜? 얘가 올랐는데 얘가 플러스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근본적인 걸 잘못 계산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가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이나 40이 갔을 때 이때부터 TQ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순환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버스 스윙은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스윙 내고 이쪽에도 스윙 내겠다 그런 욕심 부리시면 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 계좌는 174147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174626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이유는 오늘 또 국내가 빠졌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오르긴 올랐는데 새벽에 좀 밀렸죠 새벽에 좀 밀렸어요 쫙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이렇게 제일 비쌀 때 좀 수익 좀 내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들고만 계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제 프리장에 제가 수익 계좌 쓰는 이 계좌에서 85개까지 샀는데 4% 정도 되죠 그러다가 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쫙 오른 거죠 쫙 올라서 결국 어떻게 됐냐 여러분 보십시오 51개로 제가 한 34개? 34개 정도 매도했죠 매도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 됐어요 물론 여기 인버스가 있어서 그렇긴 하죠 근데 인버스는 그게 그거거든요 어제 그 가격이나 지금 그 가격이나 네 인버스는 떨어졌다 올라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얘는 별로 안 건드린 거예요 대신 얘를 안 팔았으면 매도를 안 했으면 저는 수익을 못 냈겠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갖고 계셨다가 오늘 그대로 85개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같이 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현손익 뭐 10만원 정도 인버스는 손실 납니다 네 절대 안 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매도했을 때 남은 현금으로 뭐 했을까요? 네 그냥 TQ를 더 산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다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면 어쨌든 네 TQ 한 뭐 네 주? 세 주에서 네 주는 또 생겼잖아요 이걸로 새로 사세요 다른 계좌에다 아니면 장기 계좌에다가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실력이 있으면 정말 큰 하락장이 와도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시면 안 돼요 누가 내 재산 안 지켜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최근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을 자사주 매입으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몇 프로 기여도가 있는지 까진 모르겠지만 늘상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 넘치는 미 기업들 자사주 매입 배당 크게 늘린다 이게 언제적이냐면 작년 5월 달이었어요 5월부터 6월 달 하락 구간 있죠 올해 2022년도 CEO들 자사주 매입 러쉬 미국에서 이제 자사주 취득할 때마다 1% 세금 매기겠다 이런 게 나오고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막판에 한 번 왕창 사셨어요 미국 CEO들이 그래서 주가가 또 이제 반등을 한 요소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릴 순 없죠 저도 뭐 전부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자 미 강세장이 이끈 자사주 매입이 자 2020년도 기사인데 가장 둔화 7년 안에는 가장 둔화됐는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봤습니다 이게 애플의 현금 흐름표거든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 중에 동기별로 봤는데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네 더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저는 뭐만 봤냐면 자 자녀 현금 장고만 봤습니다 자녀 현금 장고 그러면 여기 2750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2020년 6월이고요 2021년 12월입니다 37119에서 2750으로 줄었죠 네 그렇게 현금 장사하는 애플도 현금이 줄었습니다 지금 계정상 그래요 자 스타벅스입니다 이거 스타벅스는 정말 현금 장사죠 투자도 안 해요 애플이야 개발비나 많이 들지만 스타벅스는 그런 것도 안 들죠 커피를 새로 개발하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면 자사주 매입을 진짜 거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현금 볼까요 자녀 현금 장고가 얘도 줄었죠 2022년에 3969 이 정도인데 3177로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기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호황장이죠 호황이 될 때 이럴 때는 자사주를 계속 매입합니다 돈이 더 들어오니까요 오히려 채권 발행에서 부채 일으켜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침체로 가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덜 벌리는데 어떻게 자사주 매입을 하겠습니까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보잉이 그렇게 자사주 매입해서 장고가 현금이 아예 없다 이래서 난리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랬죠 버크셔에서웨이입니다 그 짱짱한 버크셔에서웨이 마저도 얼마 전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런가 여기 보시면 잔여 현금 장고가 조금 줄었어요 39113에서 30608 근데 앞쪽은 없더라고요 인베스팅 닷컴에서 열심히 하셨을 건데 여기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전부 다 현금이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들도 준비를 많이 할 거다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이 없으면 우린 조금 아쉬운 상황이 옵니다 주가 부양에 진짜 중요한 우군이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자 TQ 같은 경우도 90분봉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이 동그라미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S밴드 하단 하늘색과 닿는 그 부분이죠 네 그래서 닿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닿았습니다 세 번 보통 제가 세 번 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 번 올라갔다가 여기 한 번 닿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닿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 번째 닿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빠르다고요 복잡한 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매크로 안 좋은 거 누구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CPI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인플레이션 이렇게 좀 꺾였죠 지수상 꺾였습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잡힐까요 다 못하시겠죠 저도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유가 꺾였는데 유가 내년에 다시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글쎄요 이걸 확실히 천연가스 LPG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이걸 예상을 할 수 있어도 이걸 예상을 했다 칠게요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 정도 닿을 때 반등이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막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친절하게 여기 화살표가 나왔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줬어요 차트에서 그러면 최소한 이때 사도 건너선 이거 뚫고 올라갈 때 사도 수익은 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꺾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쯤에 파셔야 돼요? 아니면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일부 매도 하셔야죠 익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세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의 기술을 제대로 익히시는 거예요 저는 추천합니다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워서 하세요 오늘 시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TQ가 많이 올라왔죠 50% 그 다음에 SCHP가 19% 그 다음에 인버스가 SQ가 18%입니다 자 SQ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밀려도요 이게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선을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밀려도 어때요? 이런 P밴드 닿았다가 여기 이렇게 형광색 보이시죠? A라인 이렇게 돼서 이거 갖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만큼 떨어졌다고 SQ를 늘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율대로 적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썰미 있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차라리 이게 채권이 좀 들어갔죠 더 올라갔죠 이유는 알 수 없잖아요 요 구간에선 어디로 움직일지 쉽지 않거든요 요 구간에선 차라리 상방을 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하방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중립적으로 그냥 채권 사놓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채권 팔아서 TQ를 사시든 아니면 이쯤 가면 이제 SQ를 사기 시작해야 될 때잖아요 그쵸? 거의 다 왔죠 그런 식으로 운용하시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SQ는 좀 줄이세요 떨어졌다고 바로 더 사지 마시고 이래서 스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TQ가 우세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천만원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 모르는 새 달러 환율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 그때야말로 주가가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이때야말로 TQ를 매수하기 너무 좋은 때가 오는 거죠 지금은 중간입니다 중간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살살살 스윙하시고 정말 받아보면 그때 한 번에 밀어서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기준으로는 156개 TQ 그 다음에 SCHP 26 그 다음에 SQ 25개 정도로 해서 현재 보유량 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세부적인 가격대까지 지금 다 안내 드리고는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고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 LG 이노텍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메타버스가 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올 것 같죠 작년에 한번 확 치고 테마로 한번 올렸다가 박살났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여러분 인터넷 버블이었습니다 IT 버블이잖아요 그때 야후 라이코스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한방에 훅 갔죠 그리고 나서 구글이나 지금 애플 정확히 구글이 뜬 거죠 검색 사이트로는 자 이렇게 강자들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메타버스가 알 수 없죠 어떤 놈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는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메타에서 그 AR, VR 나오잖아요 애플에서도 곧 나옵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알 수가 없죠 물론 애플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메타가 그걸 뒤집으면 판세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과거에 애플이 되고 또 이게 신흥 메타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에다가 목숨 걸겠다 메타가 아니죠 정확히는 메타버스에다가 하겠다 해서 게임 회사를 엄청난 돈으로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녀석이 대장을 잡고 갈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 대장에 들어가는 수혜를 받는 업종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LG 노트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왜 AR, VR에 카메라 다 들어가고 센터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애플에다 공급해 주는 애들이 얘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장을 잡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를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얘도 좋은 카메라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겠죠 뭐 이런 거는 약간 연계성이지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응을 했던 거죠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손절이라도 매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봤더니 마이너스 이제 5%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어 잘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샀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죠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5%로 만들었으면 그래서 매매를 잘하면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하세요 그냥 매매를 못하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이제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저도 이제 쉴 순 없으니까 눈에 보이면 이거는 멤버십 종목으로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보세요 높이 올라왔죠 어제 여기까지 뚫었어요 S밴드 상단 핑크색을 뚫었기 때문에 이러면 보통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합니다 이거를 드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실이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애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멤버십 종목 드릴 때 고민 엄청 해요 근데 마이너스 난 것들이 있으니까 저만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만 속상한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래도 도전해야 된다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도전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로 샀어요 시초가로 샀는데 다행히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 가격대는 못 팔고 여기 보시면 12,000원대 있죠 S밴드 S 또 밴드의 상단 갈색선이거든요 여기 갔잖아요 여기다가 자동매도를 걸어놨더니 외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50% 외도 50%니까 이게 내일 만약에 여기서 다시 간다 떨어졌어도 여기 샀으니까 수익이죠 지금은 보니까 수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내일 또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즌에는 이걸 아무도 난 진짜 매매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면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부터 배우세요 지금 같은 하락장애 이런 거 배워두시면 나중에 상승할 때 정말 큰 거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Q 뭐 이렇게 밀리지만 저는 걱정할 건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밀려도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TQ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스닥 올라야 그래도 우리나라 장도 좀 살아나니까 결국은 누이 좋고 매부 좋아야 됩니다 혼자만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상승 지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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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